스프링 골프 제가 이겼잖아요. 그래서 지금 마사지 받기로 했습니다. 근데 좀 마사지 하는 사람 같아요? 건식 마사지입니다. 큰일 났다. 자, 여러분 힘 푸세요. 예예. 일단 척추가 일자가 아니죠? 어 맞아. 맞아. 왜 알아서. 척추가 약간 시골길 깊어져서 생겨. 맞아. 이렇게 간처럼 생겨. 아니 아니. 자세가 부끄러워. 이거 일자목인 사람들은 해줘야 돼. 나라치. 일자목인 사람들은 해줘야 돼.